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요 저는 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5년도에 두리학교 설립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고 15년 대안교육에 임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요 저는 서울교대 졸업하고 공교육에서 15년 근무하다가 2005년도에 사직서를 쓰고 두리학교를 설립하게 됐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 가정에서 길러낸 아이들이 또 우리 학교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가 이렇게 넣고 읽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보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래 황폐된 곳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은 사랑이 없어 배말라버려서 상막한 곳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세운다 그리고 역대 파괴된 곳 대대로 내려오면서 잘못됐던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형에서 벗어나게 됐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 바로 잡아주는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세상에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보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 다음에 쟤네들은 그 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길러낸 아이들이 바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학교 설립하기 전에 한 5년을 학교 설립 준비를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한 후배들 모아서 진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외국의 학교도 탐방도 해야 되고 좋은 학교들 다녀보자 했더니 후배들이 돈이 없다고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러길래 우리 교회에서 지원 없다 우리 돈으로 다녀야 된다 했더니 다들 안 가려고 주저주저 하길래 제가 좋은 방법을 일러줬거든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라고 그 당시 교원 신분증만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500만 원까지는 바로 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500이면 전 세계 어디든 다 가본다 그래서 갔다 와서 6개월 동안 차근차근 갚고 또 방학되면 또 대출 받고 또 갔다 와서 갚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 계속 가볼 수 있다고 제가 꼬셔가지고 호주에도 두 번 캐나다, 일본, 중국, 미국, 덴마크 정말 많이 다녔어요 보면서 학교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준비 끝에 2005년 3월에 개교해야 되겠다 해서 김진우 목사님을 찾아뵙거든요 찾아뵙고 목사님 내년 3월에 학교 해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4, 5년 준비했으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학교를 하면 근무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준비된 교사만 있으면 학교는 가만히를 깔아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큰소리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포부 좋다 하자 그러셔서 허락해 주셨는데 2004년 10월 24일 날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 강당에서 설명회를 했더니요 저는 20, 30명 올 줄 아는데 300명 넘게 오셨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브리핑하면서 이런 학교 하겠다고 설명했더니 다들 200명은 앉고 100명은 서 있었으니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열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설명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 오기를 내년에 학교 한다 그랬는데 아서 보니까 이 내용은 참 좋은데 학교 건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학교 건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길래 이 유치원 바로 옆에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창고 같은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빌려주시면 리모델링해서 학교로 만들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유치원 옆에 빈 공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학교를 하겠습니다 했더니요 운동장은 어디냐는 거예요 운동장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유치원 옆에 빈 공터가 아이들 놀이터가 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차산이 아이들 놀이터가 될 겁니다 했더니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용만 있고 근무는 없구나 이렇게 여기 있나봐요 그날부터 원서 접수를 10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한다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원서 접수해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보통 5시면 마감해도 되는데 맞벌이하는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9시까지 문 열어놓고 원서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지나도록 한 명만 딱 들어오고 원서가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제 아들이거든요 제 아들 1번 박아놨는데 더 이상 안 들어오길래 일주일 지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후배들 모아가지고 커피숍에 갔습니다 다 현직 교사들인데 사직서 쓰고 학교 하려고 했던 후배들이니까 후배 4명 데려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들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이 등록금 40만 원 내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다섯 명이 8만 원씩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무리다 그동안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아직 사직서는 안 썼으니까 내일 당장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젊은 날에 잘 몰라갖고 그냥 큰소리 쳤는데 사직서 안 쓰겠다고 하면 또 다 받아준다 없던 걸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때까지요 김진호 목사님 저를 만나면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이냐 물어서 12명입니다 했더니 왜 12명이냐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물론 학교 재정을 생각하면 한 30명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보다는 교육을 생각한 거고 또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딱 12명 뽑아서 3년 동안 기숙생활하면서 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슈퍼 예수라고 서른 명 뽑아서 1년 만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안 드시나 봐요 자꾸 적다고 그래서 목사님 적고만큼 얘기할 것 없이 한 명 와 있습니다 한 명 자꾸 더 뽑으라 하시는데 만약에 도우면 목사님 의견 반영해서 15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못마땅하신지 가시더니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후배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선배 우리가 돈 보고 학교하자 했냐 이거예요 한 명 오더라도 우리 다섯 명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면 입소문 나지 않겠냐 우린 그때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로 견딜 거냐 했더니 퇴직금이 있대요 퇴직금으로 1년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 보고 야 니네들 그 마음이면 됐다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명 오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음 날부터요 원서가 폭주했습니다 원서가 폭주해가지고 저희가 부모님 면접을 해서 한 시간씩 그러고도 더 많이 와갖고 탈락시키고 목사님 의견 반영해서 열다섯 명씩 그래서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6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48명이 경원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풀로 채워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한 사람 오더라도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티에서 방송국에서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번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얘기했던 1교 1학교 운동 그 증신을 이어가자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안학교 교장단 불러 모으셔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막 마음이 띄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오신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자랑만 하고 회장님 의견에 반영을 안 해주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회장님 깃발만 꽂아주시면 제가 나서겠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안지원센터까지 다음 세대 지원센터까지 하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 방송의 힘을 통해서 한 사람 역량을 받는다면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두레학교 시작할 때 읽었던 자료를 보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꿈을 꾸게 됐던 게 바로 이 덴마크의 구른투비 목사님이에요 160여 년 전에 프러시아 전쟁에서 덴마크가 패하고 많은 땅도 물어주고 뺏기고 배상금도 물어주고 경제가 파탄이 됐을 때 구른투비 목사님이 나서셔서 국민개몽운동을 전개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를 부러지지면서 덴마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그래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에 투자하자 이 부러지졌거든요 그때 저는 이 구른투비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교 들었던 분 중에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크리스텐 콜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리스링계에다가 작은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들하고 먹고 자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덴마크를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문제는 지금 덴마크의 공교육의 10%가 이와 같은 뜻을 갖고 교육하는 학교들이거든요 우리 교육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위기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24%가 위기 학생이라고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가정과 학교의 문제들에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을 찾아냈으면 원인을 해결하면 될 건데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찾았으면 원인을 해결하면 될 거를 엉뚱한 데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어요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보면 학교폭력위원회입니다 학폭위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능력이 상실되고 있고요 더 문제는 지금 학교 전담 변호사가 생겼어요 학폭위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학폭위가 잘 안 되면 경찰도 투입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내신 정책이잖아요 내신 우리는 아이들한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내 친구로 여기도록 가르치려고 하면서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은 공교육이 더 힘들어진다 저는 이때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기는 위험하지만 새로워질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교사로 오셔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교사로서 저는 본도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로 이 땅에 무너지고 항폐진 교육을 새롭게 회복하는 교육운동을 지금 전개해야 될 때거든요 구룬투비 목사님이 부러지셨던 그 교육 그 정신에 이어서 크리스텐 콜 교사가 나온 것처럼 시티에서 방송국의 역량을 받은 전국의 기독교사가 저는 일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원래 이 미랄두리학교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두리학교로부터 분리돼 나와서 학교를 새로 시작할 때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 딱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가 마지막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세습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대안학교도 세습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는 대안학교, 기독대안학교가 세습하는 걸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족이 같이 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사장, 아내가 교장, 남편이 교장, 아내가 교감, 딸이 교감 이러면서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세습하는 건 당연히 세습해야 된다고 봐요 개척교회를 세습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안학교도 가족이 하는 건 당연하다 보는데 저는 문제는 규모가 커지고 학생 수가 많아지고 돈이 모였을 때도 세습할 거냐 그럼 저는 교회가 지탄받는 것처럼 기독대안학교도 사회의 지탄대상이 될 거다 싶어서 기독대안학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임기제로 가자 교장도 임기제로 가는 것을 운동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해서 저와 별무리학교, 소명중고등학교 교장 세 명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안학교의 선두주자로 본이 되는 학교가 되려면 이것부터 실현합시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그만두면서 다 교장 세 명이 10년 딱 임기제로 가도록 약속을 해서 그게 붐이 일어나도록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사역이 제가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를 세울까 아니면 전국의 대안학교가 법의 테두리에 보호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법제를 추진할까 또 어떤 일을 감당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학교 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전국에 세워진 기독대안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워질 학교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회장님께서 그 말씀하시길래 제가 자원한 상태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애국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시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으로 내신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은 갈 길 몰라 방황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내신 때문에 떨어져서 자살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로지 입시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으로 자기의 꿈도 못 찾으면서 그냥 공부하는 몇 명 아이들 위에서 희생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매년 6, 7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애국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의 애국 상황 저는 이 교육의 애국 상황을 교육의 가난으로 인도하는 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미랄두리 학교가 잘 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한테 연수할 때도 그랬습니다 남양주 미랄두리 학교가 건강하게 잘 서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라 더 진정한 목표는 미랄두리 학교가 사라지는 거라고 이 땅의 공교육이 미랄두리 학교처럼 돼버려서 더 이상 기독대한학교가 필요 없는 세상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독대한학교를 세워서 믿는 자들 자녀들 불러 모아갖고 그 애들 잘 교육시키는 걸 니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꿔줘야 될 저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모델을 만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저는 시티에서 방송국에 우리 회장님과 임원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운동 어쩌면 다른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방송국에서 방송만 잘하면 되지 왜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불어짓고 그러냐 잘 모르는 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그냥 복음만 전하시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거든요 마태공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거든요 회당해서 가르치시는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들도 우리 한국에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전략을 펴셨잖아요 학교를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선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 원래 평양 대무공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료에 보니까요 일교회 일학교 운동을 전개하자 해서 교회가 하나 들었으면 초등학교가 하나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역북도 북한 지역에는 교회 숫자보다 학교 숫자가 더 많았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이게 일본이 탄압하면서 교육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펴서 교회 학교 교육으로 축소시켜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 운동 다시 전개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일교회 일학교 운동 지지하는데 다만 모든 교회가 모든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동참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 교회가 자기 학교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봐요 연합해서 열 개, 열한 개 학교들이 모여서 학교를 하나 세우고 주 책임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협력 교회가 돼서 학생들 보내주고 장 후원금 보내줘서 학교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다 일교회 일학교 운동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가 다 개교회 중심적이에요 뭐냐면 사실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학교라는 생각을 가져서 같은 마음을 지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관심이 있지 저는 제가 기독대한학교 연맹하면서 부러지셨던 게 연합학교 하나님 학교 가자 사실 미랄두리 학교 이 교육 이념은 포장지다 포장지 그 포장지 고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게 가장 본질인 거지 그래서 전국에 세워진 수많은 학교는 다 같은 하나님 학교다 그 마음으로 이웃 학교의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겪는 것처럼 달려가서 도와주고 서로 그래서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이웃 학교의 어려움을 겪어도 내 학교 아니고 우리 학교는 괜찮으니까 저쪽은 알아자겠지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기파하시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교회 1학교 운동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가 동참해서 한 학교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교회 이 마음으로 연합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이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한 4, 50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봐도 봐도 안 지겨운 게 너무 기쁘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4강 한다는 게 우리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니까 봐도 봐도 안 지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리와인드 시켜보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보다가 하나님도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셔서 돌려보고 돌려보고 야 정기현이가 너 그때 이 말 했었지 그때 기분 좋았어 시티에서 방송국이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개몽하는 운동을 했었지 참 멋있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돌려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으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싶고요 그래서 2사의 58장 12절 말씀 4개선 날짜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ARS 060-1004번으로 전화시켜 나가는